8월 2주차 남자 여자 배우 브랜드 파워랭킹 투표 결과 배우 김희재와 이세영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0일부터 17일 오후 2시까지 톱스타 뉴스의 스카 서베이에서는 8월 2주차 남자 여자 배우 브랜드 파워랭킹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8월 2주차 남자 배우 브랜드 파워 랭킹 1위는 김희재가 차지했다. 김희재는 총 투표수 137만 8.80표 중 58만 9,170표를 받으며 1위에 올랐다. 김희재에 이어 2위 김선호 21만 6,930표 3위 연우진 10만 3,620표 4위 방탄소년단 V 5만 5,500표 5위 장애인 5만 4,540표 6위 이중기 4만 8,570표 7위 이산윤 4만 7,520표 8위 김남기 4만 4,850표 9위 김우석 3만 8,100표 10위 박서함 3만 7,950표 2, 10위 안의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 진행된 8월 2주차 여자 배우 브랜드 파워 랭킹 1위는 이세영이 자리를 지켰다. 이세영은 총 투표수 36만 7,350표 중 20만 7,270표를 얻으며 1위를 유지했다. 이세영에 이어 2위 김소현 4만 410표 3위 전협인 2만 3,880표 4위 신혜선 2만 1,870표 5위 서현 2만 1,120표 6위 김지원 1만 7,670표 7위 박은빈 1만 740표 2순위권을 차지했다. 이세영은 총기 forming 이세영은 PS2 여행 이세영은 정류 한 camino